안녕하세요. 사고로 치아가 파손돼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치아 보험이 없는데 이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좀 하셨다고 하네요. 치아 보험은 따로 없는데 이게 보상이 가능하냐? 이 유무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박지우 선생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네, 사고로 인해서 치아가 손상돼서 누군가 가해자가 있다면 그거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은 치과 치료를 필요한 치아가 파손된 사진이고요. 앞에 어떤 앞니가 일부 파손됐는데 지금 일부 파손된 경우도 있고 앞에 이가 이제 전치, 상실하는, 그래서 발치가 필요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음 화면을 보면 그 맥브라이드라는 장애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장애평가 방법은 이 자동차 사고에는 장애를 평가할 때 이 맥브라이드라는 장애평가 방법의 기준을 적용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면요. 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분류표에는 이 치아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 그러니까 치아 전체 아까 제가 28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8개 전체 치아가 결손, 상실된 경우에는 19% 이렇게 노동능력 상실률, 장애율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면요. 네, 이 치아의 구조인데요. 이 치아는 이렇게 중절치, 송곳니, 그리고 대구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금니,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이혼구치는 32개가 있고요. 사랑니를 제외한 28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악, 위에는 앞니 4개, 송곳니 2개 그리고 어떤 어금니 4개, 사랑니 2개 그래서 총 16개, 16개, 32개 그리고 장애를 평가하는 거는 사랑니를 제외한 28개로 평가를 하고요. 사고로 28개 전체를 상실하고 보체를 한 경우에는 장애율을 1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요. 네, 이제 예로써 이제 실제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어떤 처리했던 사례인데요. 교통사고로 앞니 4개를 상실하여 임플란트를 시술한 경우 이제 어떻게 보상을 되는지 아까 이제 장애평가 기준은 맥브라이드라는 장애평가 기준을 적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치아의 손상 점수를 따지면 그 하나당 2점씩 그래서 4개가 이렇게 상실이 됐으니 8점이 되고요. 그리고 치아 치료 후 점수 그러니까 치아가 이제 어떤 임플란트를 하거나 보체를 한 경우에는 일부 기능을 회복하기 때문에 이 8점의 점수를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8점의 0.5%를 적용해서 4점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율로 환산을 하면 4점의 4점이 1.5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손해배상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만 45세 남자의 경우 월 소득 300만원 그리고 20일을 입원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위자료 50만원 그리고 휴업선에는 300만원을 30일 기준으로 나누면 하루에 10만원 꼴이 되고 20일을 입원했으니까 20일을 곱해서 100%를 다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고 자동차 보험은 85%만 줍니다. 그래서 약 이게 170만원 정도 되고요. 상실수익액이라고 해서 장애 보상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월 소득에 장애율을 곱하고 이 해당 장애율이 있는 기간을 곱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에 아까 위에서 봤던 1.52% 여기에 이제 45세에서 이제 65세까지 정년이 65세인데 이 65세까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693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해서 이 임플란트는 10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당 100만원씩이라고 가정했을 때 교체비용이 400만원이 들고 이걸 80세까지 이제 교체한다고 했을 때 55세에 한 번 65세에 한 번 그리고 75세에 한 번 이렇게 3번을 교체합니다. 그러면 400만원씩 3번이면 1200을 이제 배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이 400만원 이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을 이게 앞당겨서 어떤 합의 시점에 주기 때문에 이제 이자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번의 계산을 이제 계산하면 1200이 아니라 627만원 그래서 아까 산정했던 913만원에 627만원을 더하면 154만원 이렇게 배상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